추현이가 일시킨 거 아는 사람 더 있습니까? 나 몸뚱아리가 얄쌍해도 입은 무거운 게. 아, 근디 그 시기 기자 한나가 이 짝으로 오고 있다고 하던디. 다행이네. 아직 안 와서. 강정일 팀장은 아주 오랫동안 태백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면회는 가지. 나의 입이 열릴 것 같은가. 당신 입이 안 열리면 다음 공판에서 증인의 입이 열릴 겁니다. 법을 구워먹는 양반들이 나를 변호할 거인디.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를 변호하세요. 나처럼. 다음 공판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백상구 씨. 백상구 씨. 백상구 씨. 여기도 가.